광주시는 그동안 무한군을 세 차례나 방문하며 민간 군공항 이전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무한군의 한 양파밭을 찾아 농민들의 일손을 도우며 군공항 이전 설득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고강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이상가 문화경제부시장 등 공무원 40여 명이 휘위를 반납한 채 수확이 한창인 무한군의 양파밭을 찾았습니다. 깔끔한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밭에 쪼그려 앉아 양파 작업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통합공항 이전 홍보 활동을 농봉기에 피해달라는 무한군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일손 돕기를 통해 군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은 이번에는 농가 일손을 도우며 통합공항 이전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번 홍보 활동에서 반대 단체들의 집회는 없었습니다. 광주시의 홍보 캠페인을 바라보는 무한 군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회적인 일손 돕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냉소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광주시의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말하는 무한군민들도 있었습니다. 통합공항 이전 설득에 나선 광주시의 이번 무한 방문은 네 번째. 광주시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다음 달에는 특히 지역 발전 구상이 담긴 공항 도시 무한 발전 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분들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주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주장들을 토론해서 한번 하자. 앞으로 저희가 좀 계속 토론회를 하도록. 이제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과 단체장들이 서로 만나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만나서 해야지. 자기들이 긴 안목으로 시끄러운 것 속에는 또 이쪽에 발전도 있어. 그러니까 신리를 따져봐야 돼. 이런 가운데 김산무항군수는 지난 5일 김용록 전남지사와 무한공항 활성화 관련 2차 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오는 11일로 강기정 광주시장의 무한 방문 때 우발적 상황이 우려된다며 광주시의 홍보 캠페인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록 지사는 그러겠다면서도 무한군도 전라남도 광주시와의 3자 회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